앵콜! 앵콜입니까? 솔직히 잘하죠 진짜 괜찮았어요? 얼마나 깔끔하게 잘했어 잘했어 우리 화이팅 화이팅 한번 하자 왜 안 묶어도 돼? 묶어는 거 아니야? 우린 너무 푸는 거야 아 부활의 조족을 했어? 푹 묶어주는 거죠? 심장 괜찮아요? 혹시 돌아가시면 안 돼요? 여기서 떨려가지고 화이팅 한번 하게요 우리 화이팅 앵콜 받았으니까 화이팅 하십시오 우리도 괜찮을 수 있죠 하나 둘 셋 화이팅 이번에는 이제 한번더 할텐데 이번엔 박수 좀 더 주세요 지금보다 더 훨씬 힘차게 나시겠죠? 나도 떨리고 이 사람들도 떨리고 죽겠어요 지금 얼마나 지금 머릿속이 복잡한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은 상상을 못하시네 그래도 저희가 이번에는 한번더 할테니까 우리 주희양 저희 이제 수제자입니다 옆에 있는 우리 아가씨가 수제자인데 이번에는 제가 그냥 일반 난탈하고 이거 구강 난탈을 제가 가르치다 보니까 참 힘든정도 많았습니다 예 근데 진짜 열심히 잘 따라와 주는 것 같아서 너무 기쁘고 행복하고 고맙습니다 이번에는 한번 더 올려드릴게요 월드컵송 있죠 월드컵송 템포를 거기서 일곱 개만 대게 주세요 원래 하는거 원래 지금 150m 되어 있어요 정상 템포에서 온 템포를 조정한 다음에 템포를 일곱 개만 대게 주세요 자 주희 준비됐지 괜찮나서 알았어 괜찮을거야 다 그런거에요 처음에는 처음에는 그런거니까 참고 하라고 하면 될 수 있어 자 우리 월드컵송 준비하시고 슬라이 체크 후 희 두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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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